개게된 보궁! 가지네 집 안과 안녕 박태리! 박태리! 일어나 봐 어디와나? 퇴근하자 뭘 퇴근해. 말 것 많아 퇴근하자. 나 지금 어디 가고 싶단 말이야 아 어디를 요즘 유행하는 거 마사지 받는 거 아니야? 아 마사지 아 여보세요? 아 실장님 네네네 아 오늘 두 명도 예약하려고요? 집에 가면 내가 예약 시간 할 테니까 시간만 남아서 불러줘 야 퇴근해 아휴 더 가야 된다니까 아휴 그럴줄 얘가 불러준 거였는데 그 사람 왜 안 먹는 거야 그 사람 왜 안 먹는 거야 이걸로 두고 시간만 남으세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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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char